30살이 되던 1717년 7월 19일 경종의 귀에 미스터리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좌이정만 홀로 들어오라 경종을 쫓아내고 연인군을 세자로 세우려고 했던 노론 바로 그 노론의 우두머리 이 이명이 숙종과 독대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온 겁니다 약간 위기인데요? 자 숙종과 노론의 우두머리 이 이명 과연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잠깐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왕이 봤을 때 경종이 세자인데 지금 저런 행동 보니까 이 나라를 이끌 수 없다 마음의 병이 생겨버렸다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두 사람이 독대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숙종은 세자 경종에게 놀라운 명령을 내립니다 왕세자는 국정에 참여하라 그러니까 세자 경종에게 대리청정을 하려는 명을 내린 겁니다 오 근데 우리가 예상하는 거랑 되게 다르네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약간 식힌 다음에 흠을 찾으려는 건가요? 맞아요 진짜로? 맞아요 경종은 혹시 대리청정 중 꼬투리를 잡아 자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건 아닐까?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연구관님 숙종이 정말 경종을 내쫓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숙종이 노론의 영수 이명과 밀담을 나눈 일을 정유독대라고 합니다 그날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숙종실록을 보면 미안스러운 학교가 많이 있었다 왕은 세자가 더 착하기를 책망한다는 등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기록으로 미뤄볼 때 대리청정을 명령할 당시 숙종이 경종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건 사실로 생각됩니다 또 숙종의 성격상 눈밖에 한 번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잖아요 대리청정을 시켜보고 세자가 제 역할을 못하면 정말 교체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갑작스러운 대리청정 소식에 세자 경종을 지지하던 소론도 쌍수 들고 반대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소론의 우두머리였던 83세 고령의 윤지완이라는 인물이 병상에 누워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곧장 쿵으로 달려왔을 정도입니다 심지어는요 병든 몸으로 관까지 짊어지고 와서 상소를 올립니다 관이요? 네 누구 관이요? 자신의 관 죽을 각오로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냥 진짜 관 들고 오진 않겠죠 그냥 말이 이게 설마 관을... 여호가님 말씀해 주세요 관을 갖고 왔죠 진짜요? 네 그런 퍼포먼스가 있어요 종종 해요? 많이 있습니다 뭐 도끼를 가져와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도끼로 자기를 죽여라 뭐 이런 뜻이거든요 퍼포먼스도 잘 먹어요 진짜 퍼포먼스가 조선 선비들의 결기입니다 결기 세자 경종과 소론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숙종은 자친 고집대로 그냥 끝내 경종에게 대리청정을 시킵니다 경종은 결국 울면 겨자 먹기로 대리청정 명령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험비에 올라선 이 경종... 이 대리청정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아... 아 근데 난 못할 거 같아 아니 진짜 살 떨려서 하겠어요? 그리고 막 영화나 드라마 보면 왕이 이렇게 한마디 할 때 딱 째려보고 있다가 뭐 말하면 많이 되옵니다 막 서로 싸우는데 땀만 날 거 같아 저는 자 경종의 대리청정이 어땠는지 기록을 한번 보시죠 여러 업무를 재결하는 것이 모두 사리에 합당했으며 일을 당하면 모두 위에 품한 뒤에 행해서 감히 마음대로 독단하지 않음을 보였다 아... 아... 근데 너무 다행인데요? 아 그래요? 잘... 잘해낸 거잖아요 잘했다는 거지 마음대로 독단 안 했대요 딱 적당히 연구관님 경종이 좀 힘든 상황에서도 대리청정을 잘 해낸 거 같은데요? 네 경종은 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세자에 책봉됐는데 어릴 때부터 경종은 궁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을 낮췄잖아요 그런데 대리청정을 하고부터는 말수를 더욱 잃어갔다고 합니다 침묵이 금이라는 걸 일찍 깨달은 거죠 오! 침묵이 금이다 경종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또 한 번 자신을 낮춘 겁니다 자 그러자 노론의 입장이 무척이나 난처해집니다 경종이 모든 일에 숙종과 신하들의 조언을 구하니 도무지 경종의 잘못을 찾아낼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던 1720년 6월 8일 3년간 이어져온 경종의 대리청정이 갑작스럽게 끝납니다 숙종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재위 46년 만에 병환으로 사망하고 만 겁니다 자 이후 세자였던 경종은 무려 30년 조선 왕실의 최장기 세자 기록을 세우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30년에 이때 경종의 나이는 33살이었습니다 자 이제 왕이 됐으니 눈치보고 움츠려 지내던 과거는 잊고 자신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을까요? 일단 노론 좀 손봐야죠 노론 그런데 말입니다 경종이 직위하고 한 달 남짓 지난 어느 날 경종의 마음을 들뜨게 만드는 한 통의 상소가 올라옵니다 생모의 자코를 바로 잡으시옵소서 아 장희빈 경종의 친모 장희빈은 죄인 신분으로 지금 죽음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자코인 희빈 대신 그냥 장씨라고 불렸거든요 이제 경종이 왕이 됐으니까 자신의 어머니 호칭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상소였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후 경종은 친모 장희빈의 호칭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상소를 올린 이 유생에게 엄청난 명령을 내립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장희빈의 자코 회복을 요청하는 유생에게 경종이 내린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정답 자네를 정이품 뭐 주겠다 이런 거죠? 오답 정답 너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거라 이뤄주겠다 오답 오 그거 완전 정답인데 그쵸? 정답 정답 오히려 반대로 우리 와도다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느냐 정답 정답 비슷했어요? 비슷했어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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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생을 유배 보내요 정답 어? 유배요? 유배까지는 아닐 줄 알았어요 근데 무슨 유배까지 보내요 아니 잠깐만 이거 본인한테 좋은 얘기 아니에요?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고마워야 되는 상황인데 왜 유배까지 보내요? 이유는 이유가 뭐예요? 왜 보낸 거예요? 자 동현씨 이전까지 이 조종을 꽉 쥐고 있었던 세력 누구라고 그랬죠? 노론 노론 그렇죠 실세요 실세요 지금 노론이 네 노론 측은요 이때다 싶어 상소를 올린 유생 조종호를 비난합니다 선왕의 시신이 채 식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을 꺼내는 건 음흉한 속셈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숙종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선왕 숙종의 엄중한 처분을 욕보이고 장인민의 자코 회복을 함부로 입에 올린 유생 조종호를 강력하게 규탄한 겁니다 경종은 이 상소를 덜컥 받아들였다가 자신을 줄곧 반대해온 노론에게 공격을 당할까 봐 몸을 사린 거죠 이야 왕도 그 정도로 눈치를 보네요 왕인데 결국 조종호는 유배지로 가는 도중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아니 그냥 왕을 위해서 이렇게 너무 안쓰럽다 한 번 올렸던 것 뿐인데 우와 자신의 편을 들어주던 유생마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었던 경종 이때 경종의 심정은 어땠겠어요? 아니 근데 그럴 땐 카리스마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약간 왕은 왕인데 손발이 다 꼼꼼꼼 묶여있는 왕 뭔지 아시죠? 연구관님 이게 왕이 됐고 그런데 왜 경종은 아직 이렇게 힘이 없어요? 네, 숙종의 뒤를 이어서 경종이 왕이 되긴 했지만 당시는 비변사, 육조, 삼사, 성균관 등을 모두 노론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왕을 제외한 주요 자리를 대부분 노론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이들을 한꺼번에 내쫓기도 어려운 게 숙종이 붕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신하들까지 대거 교체하면 조정이 또 한 번 흔들릴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론이 특세하고 있는 조선 조정에서 경종은 왕이 됐지만 아무런 힘이 없었던 거예요 경종의 신세는 그야말로 반쪽자리와 허수아비 왕이나 다름없었습니다